아, 괜찮네, 이걸로 마켓놀드! 어니? 아니, 이럴수가 나...블라도프제 얼음? 야, 얼음 찬스가 30%면은 이럴수가 잘 빠졌다, 연사력 괜찮구요 어맛! 어맛, 이건 사야돼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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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데미지는 좀 낮은데 명중률 더 좋고, 연사력 더 빠르구요 그리고 자장전 속도도 빠르고 결정적으로 얼음이 달렸습니다 자, 조준점 볼까요? 어, 나쁘지 않아요, 역시 블라도프제라 빠르죠? 이걸 재장전을 하면? 버프 받고, 버프 받고 아아, 좋아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 이걸 팔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아아 아아 아니, 애가 근데 얼지를 않아 얼, 얼기도 전에 죽어버리니까 뭐, 어느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얼지를 않네 아아 얼었다, 얼었다 흐헤헤 아, 개꿀이다 이거 이렇게 죽으면 무슨 느낌일까 이게 어딨는 퀘스트지? 아, 위에 있는가 아, 맞다 그, 그런게 있어요 연사력을, 연사력이 빠르면 탄소모가 심하다 당연한거 아니야, 그거는? 어? 아니, 뭐, 한발당 한발당 두발씩 쓰는거면 탄소모가 심하다 뭐, 그런게, 뭐, 이해가 가는데 연사력이 빠르면 당연히 총알이 빨리 살지 그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거야, 그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거야, 그거는 너의 마음이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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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겨줄게, 일로와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얼어서 죽으니까 템이 안나오는거 같은데 내 착각인건 수상 뭐야, 악수 퀴스트가 저 머리 꽁땅에 있을거에요 아 저있지? 저기도 가보고 싶은데 열려있네 원래 열려있었나 여기? 그쵸 열려있죠 갑자기 아 얘구나 저지? 저거? 이 온라인은 뱀는 중 이 온라인은 아이씨? 이 온라인은? 뱀는게 이 온라인은? 이 온라인은? 이 온라인은? 이 온라인은? 약간 일본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컨트롤, 액세스, 스마트 에이 마이너 쓰레기 아, 예아, mate! You found a moon zooming! 아니요, 확실하진 않아요. 부식 데미지를 더 주는지 안주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같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화염저항이면은 좀 좋아요. 왜냐면 산성, 산성 데미지를 주는 애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화염저항이면은 좀 더, 고정이 좀 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만약에 있으면, 근데 없을 것 같아요. 파라보라 했다, 여기는. 여기 맞는데, 여기 먼데 소환됐어. 저기 안에가 원래 저렇게 열려 있었나? 그랬나? 이게 얼리는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치명터도 더 많이 뜨네요. 그죠? 원래 650, 700 떴었는데, 지금 치명터 얼마뜨냐면, 1022까지 뜨거든요, 지금. 대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네, 레지스트. 하지만 나에겐 폭발 데미지가 있지롱. 속성 저항 50%. 이뮨도 있어, 이뮨. 이뮤니티. 그거 뜨면은, 아예 그냥 그 속성에 대해서는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쉴드 작업, 쉴드 파밍할 때는 그거 붙은 걸로 파밍합니다. 화염이나 뭐, 전격이나 뭐 그런 거, 붙은 거. 아, 잘 샀죠, 총 진짜. 5천 이상 값어치에요. 거의 지금 전설템 수준이에요, 지금. 딱 들고 있는데. 아, 진짜 먼데에다가 심부름 시키네. 5천인가, 6천. 뭐야, 뭐야, 뭐야. 이거. 1차아, 2차아! 1차아! 4차아... 문이 왜 안열리냐는데 이거 못봤네 쥬람쥬고 말란말지 뭐 왔었나요 제가 여기 왔었구나 스킬이 근데 전부 다 괜찮은 편인데 이거 트랩만 빼고 어 왔다 어 왔다 어 왔다 어 왔다 에코 디벨은 영상으로는 영상에도 못 봤네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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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내가 쓸 수 있는거 하도 구 뭐야 이거 피스톨 연사 아이씨 피스톨 연사 어따 쓰라 피스톨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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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앰프 데미지? 아 근데 클랩트랩이랑은 좀 살짝 안맞이긴 한데 앰프 데미지가 99데미지 거의 높지도 않네 아시다시피 전작에서 가장 가성비 쩔고 가장 개사기인 쉴드는 더비 이거 벌쉴드가 원래 꿀벌쉴드가 사기인데 여기는 없으니까 문스톨 놓쳤어? 아 그래? 한개짜리지 필요없어 그럼 몇개있죠 문스톨? 36개? 그냥 앞으로 다 저기다 꼬라박아야겠다 저기 탄창 증가 있죠? 탄창 증가에 다 꼬라박을거에요 그거 열 필요가 없다 이제 일단 뭐 저격총 있고 런처 있고 다 했는데 뭐 요! 빠가야루! 고노야루! 하하핳하핳 타수 찬스? 흐흑 아 진짜 너무 멀어 찬송 찬송 나의 대신! 너냐? 이럼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아! 저의 유명한 및 장소의 공간을 방문하셨습니다. 작은 도움을 만들고 시작할 수 있겠죠. 저는 도라인과 공개의 대전의 대전을 정보해 주십시오. 이제 이 라운드에서 시작된다. 경기와 경기의 대전의 대전의 대전을 탑니다. 또한 우선을 우선 정도가 되어야지, 그리고 이걸 진짜 진지하게 대단한 뇨이터가 될까. 이게 할까. 이게 도전의 지속 시스템에서의 스토리아 정보가 됐습니다. 그들이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우도 성우도 녹음할 때 얼마나 없을까? 아 screaming. 마침내, 로봇, 마침내! Where are you going? The best thing I got is this flight data recorder from the Drakensberg. She suffered a critical engine failure during the Krakening and came down not too far from here. Had to fight off a lot of competition to get it. I don't mind rolling my sleeves up when I have to. Goodness, that's actually it, the data recorder. Just take it, take it now. Hey, no handling my exhibits. You're not here for the tour at all, are you, you darn crook? I am very cross now. Excels your needs a gyroscope. Stability. I'll update your Echo post-paste. Oh, bite ball. I'm sure they can be reasonable. Well, I didn't expect such a robust defense from Tony. Still, progress demands sacrifices of us all. Attention, readable atmosphere. Attention, readable atmosphere. aberrations. 안 happening. This attack has been so hard. Please do not. It's going too hard. It's going to be too poor in need. The Stream rocket is plate I'm real quiet. 너무 빨라 후시 미안하다 지금 자격으로 유지하게 오는 것 같다 지금 과목을 가면 안될 것 같다 지금 기초에 돌아다니라 지금 다 쥐가 더 편할 것 같다 지금 우린 가슴이 지금 우린 가슴이 여기에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미친 다리 미친 다리 미친 다리 미친 다리 미친 다리 멈추진 멈추진 나의 일정 이 게임은 풀과속으로 깰 게임이 아니었어요. 풀과속 노체크 포인트는 아! 야 이 아저씨 또 나왔어! 야 이 아저씨 진짜 더ię подум they got sleepy artistic 맘에 소리를 계속 dia 만들어줘 aquela 안내 보캐